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며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미 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그 전에라도 이미 나도 주님은 내 목숨이 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것 예수님의 목숨이 버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이 한 목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자의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시는 그 생명은 인자로 오셨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똑같은 말의 생명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죽음이 절대적으로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이 말씀을 예수님만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에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와 죄를 성수할 때가 많다라는 것에 참으로 비극적인 믿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행하는 내 삶으로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세상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염려하는 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삶을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멍해가 끝났습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죄, 멍해를 끊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권이라도 사단에는 손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내려놔 하나님의 작정하신 새로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내 목숨을 내가 버린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아시려야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취하게 하여 세상과 함께 경주가 할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좌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정복자가 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태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세상 염려를 가지고 염려합니다 세상 아픔을 가지고 아파합니다 세상 근심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으라 말사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의 생명이 심장이 박동하고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 생명 이전에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 생명을 육체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적 어떤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나를 손댈 수 없고 나를 좌절시킬 수 없고 나를 물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믿음으로 나를 불러일으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닥쳐올 주님의 고난이나 주님의 죽으심이나 이 부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아닌 새 아담 옛 아담이 아닌 새 아담 곧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사망원세가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손댈 수가 없어 사망원세, 좌절원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앞에 나타나 권위를 행할 수가 없었다 사망은 사단이가 죄를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우리의 삶의 교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삶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되지 않냐 할 때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 앞에 우리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죄로부터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크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라도 내 육체의 눈으로 밝혀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사물을 세상 기준이나 교육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영안이 내 영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사물과 생명과 사는 삶의 뜻과 기초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에 놀란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 아침인 이날 아침이 주님 주님이 부활 아침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주님이 그 죽은 생명체로 갇혀져 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여인네들이 주님께 바를 그러한 기능과 유향을 가지고 나갔을 때 빈 무덤이 빈 무덤이 되므로 말미암아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계시지 않냐 하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감싸던 수이 많이 놓쳐있고 옆에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천사들이 이미 나도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시고 이 새 생명으로 나아가셨음을 밝히는 사건들을 여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한 번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저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여자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들어갈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큰 돌을 누가 움직여줄까 봐 의아했을까 그러나 그 돌문은 이미 나도 열려져 있었고 깜깜해야 될 그 무덤 안에는 무덤이 우리나라에는 작은 방만큼 크지요 안에가 높이도 우리가 들어가도 한참 높이가 천정이 높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몇 걸음씩 한 대여섯 걸음씩 할 수 있는 높이로 무덤이 되었다 한국어는 무덤의 제도가 달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머리에 쓴 수이는 개켜져 있고 천사는 이미 나도 주님이 살아나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러할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이 얼마나 그 여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겠나 하나는 정말 부활하셨겠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이 여인들의 생각은 너무나 크게 충격적이었을 것이요 당연히 우리 주님의 몸을 누가 도적질해서 가져갔을까 과연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몸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데 옆에서 천사가 저가 살아나 이 자리를 떠나가셨다라는 확정을 주면서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왔던 그 길을 향해서 인누님을 다하여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속도는 아마 마라톤 1등 선수보다 더 빨랐을 거다 어떻게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떤 다른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오시는 주님이 한창 가지 대화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게 주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여시니 주님인 것을 알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한지 내게 손을 대지 마라 아직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노라라고 말씀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모습인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게 육체에 실제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주님의 육체가 완전히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들 앞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40일 동안을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시고 벽을 통하여 나오기도 하시고 너희들아 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하탕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오므로 만나마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완전히 배가 두 배 차도 넘칠 정도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미 나도 밥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얘들아 이리 오라 해서 아침을 같이 먹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상상하지 마라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곧 얻게 될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의 주님의 모든 실제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입혀져 우리의 영도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도 그대로 부활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고 부활에는 세상의 어떤 염려 사망원세 가난함 어떠한 비극의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눈물을 빼갈 일이 전혀 없이 하늘의 영광만이 역사되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축복 대신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완전히 100%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기독교는 부활절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개를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로 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우리가 침례식을 가졌지만 침례식이다라는 것은 물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된 나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내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새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여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안에 영생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라는 예식의 침례식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성찬은 예수님이 그 바로 주님이 이제 십자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저녁에 성찬을 가질 때 빵을 쪽에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이 잔을 드시고 거기에 잔과 포도주와 떡을 먹게 하심으로 이제 이것이 내 몸과 내 피인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 사는 것은 세상 안에 있고 우리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세상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에다 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 한마디 내가 듣는 말 한마디의 말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좌표 내가 갖는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해 주나요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내 모습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처신을 해서 남 듣게 좋게 하고 어떠한 것도 내가 조금 가벼운 거짓말이라면 이것은 별로 죄의 문제도 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다 크거나 적거나 죄는 죄요 하나님의 의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명백하게 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영역이 있어 의의 영역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자녀로 살아오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열아가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쓰고 있어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복음을 가스파리라고도 합니다 복음을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원 때나 또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또한 우리가 대학교 때나 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접하게 되면 이 복음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늘의 보자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영혼이 멸망으로 나아갈 너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고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시고 완전한 인자의 삶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해서 사망원세 모든 주주를 친히 몸으로 감당하시고 제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역사되는 부활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며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무 마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날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요 부활주일은 바로 나 때문에 있는 날입니다 내가 이 부활에 하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다가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부활주일 아침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자마다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늘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늘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의자를 대피고 있지만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원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승리가 올 것이오 여러분의 삶의 영생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믿음 안에서 나란히 갈 수 있는 하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